지금 공시가 현실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정부의 세금 관련된 로드맵은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약 18.61%로 나왔잖아요. 이게 역대 공시가에 두 차례 했던 시기 있잖아요. 2009년에는 4.6% 마이너스고 2013년에는 마이너스 4.2%에 비해서 약 14포인트나 지금 더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난부터 공시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고 그만큼 세 부담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가서 제시한 약 20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 약속도 어느 정도 이행한 셈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값 국등을 맛보니 현실화가 계속 보유세를 조금 더 낮추면서 그러니까 종부세 개편을 통해 보유세를 낮추면서 국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덜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또 윤 정부 들어서 시장 안정 노력도 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연착륙을 위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보이면서 이 종부세 가격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 얘기 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 로드맵이라든지 공약 과정 안에서는 재산세랑 또는 종부세를 좀 폐지를 하고 통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실화 과정이나 폐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도 종부세를 폐지돼야 된다. 우리가 아마 이중가세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의 기준이 32억입니다. 커트라인이 32억이고 평균 소득이 한 55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종부세라는 것도 이중가세 기준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게 좋은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종부세나 관련된 세수,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수가 지금 빵구가 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당초 계획은 없앨 계획이었는데 지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최소한도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구축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민간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 예산 원래 630조 원이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구축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물가 수준에 맞게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저는 정부가 충분한 세수만 확보된다면 당연히 종부세라든지 이런 관련된 세제를 없앨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 없애지 못한다 그러면 2020년 그 이전으로 되돌려놔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거둬가게 되면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이 과도하면 국민들의 근로 의욕도 저하시키는 겁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LA 지역에서 영화배우 출신이고 본인이 활동했었는데 당시에는 세금이 90%까지 올랐었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90%까지 세금을 거뒀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내가 세금을 90% 내게 하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인하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세금을 낮추어 주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미국에 대해서 지난 40년간 미국이 경제 호황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레이건 오믹스라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세금 인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법인세도 미국과 OECD 평균이 법인세가 21%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6%예요. 한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17%입니다. 작년에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겠느냐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짓는 이유가 법인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싼 겁니다. 투자 세액 공제도 25%나 해준다. 이러한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 떠나고 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보다 유출된 것이 4배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 볼 때마다 불쌍해요. 애들이 취업이 45%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학 100명이 졸업해도 반도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혁신을 좀 해라.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21%인데 대기업이 특혜가 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법안 22%였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또 반대가 해서 이렇게 나서지지 못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종부세나 재산세나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주어야만 국민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세금을 인하해 주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 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